네 저희 단체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 레이 체리블렛!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네 저희 오늘 2019 GTI 국제 강남회 체리블렛이 함께할 때 너무 기쁜데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무대 끝날 때까지 같이 즐겨요 네 저희 그러면 한 명 한 명 인사로 한 번 해볼까요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...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안 배전이 있어서 거의 긴장이 되네요 네 저는 체리블렛의 해피바이러스 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톡깽이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소금이 체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맡기 이 메이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에너지원 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멍멍이 담당하고 있는 유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메인보컬 고맙여 친해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4점 더 레미 레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오셨는데 다음 곡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곡 소개해드릴건데요 저희 수록곡인 탁구공이라는 노래랑 타이틀곡인 니가 참 좋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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